사흘 전 팬들의 기대가 뜨겁게 고조되던 순간의 절정에 달하던 이강인의 피치 위 광경이 갑자기 암흑으로 뒤덮여졌습니다. 한순간에 팬들의 기분은 매우 낙담했습니다. 현지에서 이강인을 사랑하는 일본 관중들은 그의 부상에 대한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지와 프랑스 팬들은 이강인의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 깊은 걱정을 표현했으며 일본 매체들도 한국 출신 이강인의 PSG 이적 소식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황금같은 드리블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25일에 일본 오사카에 나가이 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라스를 정가와의 경기에서 우승부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답답해진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건 늘어나는 빈 관중석들이었습니다. PSG의 두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지루한 경기가 계속되자 그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기대하며 경기장에 찾아온 관중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강인의 부상은 확실히 그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팬들과 팀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불꽃같은 열정과 기교가 넘치는 이강인의 부재가 팬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파괴적인 드리블과 지혜롭게 고른 패스가 그리워지는데 그는 단순히 플레이어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축구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를 보는 것은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22일에 프랑스 르하브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한 이강인은 전반 43분의 햄스트링 통증을 느끼며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부상은 팀을 쇼크에 빠뜨렸지만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그의 플레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그의 교체는 어떤 선수의 교체보다 아쉬웠다고 전했습니다. 부상 당시 PSG의 새로운 감독 루이스 앤니켄은 놀라운 표정으로 이강인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프랑스 매체 옹주몽디알은 다행히도 그의 부상이 크지 않다며 이강인이 일본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일본에 도착한 후에도 아픈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최고의 팬 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메디컬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의 피지컬 상태는 빠른 복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어 명단에서 빠진 알렉산드레 레텔리어와는 달리 이강인은 여전히 일본 투어 명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부상에 대한 팬들의 걱정은 계속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PSG의 공식 SNS는 그의 부상에 대한 팬들의 걱정을 달래기 위해 자주 그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한 스포츠 매체 RMC 스포츠는 이강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첩한 모습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일본의 열정적인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팬들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세심함과 배려심은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클럽 파리 생제르맹 PSG 애슈퍼스타들은 일본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도 즐겼습니다. 24일에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악기 체험과 다도 요리 체험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함께 차를 마시고 오코노미악기를 만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출발 전부터 신선한 케미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일본 투어를 통해 그들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의 부상 소식에 가슴 아팠지만 그가 여전히 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잘생긴 모습에 놀랐으며 그가 PSG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더 멋지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빠진 경기가 지루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를 항상 좋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PSG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PSG 카페도 일본에서 개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일본의 젊은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가 어서 회복해서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축구 선수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 PSG의 공격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매체 옹지몽디아는 이 두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 PSG의 공격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라스르는 최근 두 경기에서 셀타비고와 벤피카에게 패배하며 수비력이 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1.5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은 프랑스 축구에 자존심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팀의 주요 공격수인 킬리안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없어도 이러한 성적은 비판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프랑스 매체의 전문기자는 솔레르 대신 이강인을 우측 윙포워드로 세우고 압박 강도를 높이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강인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팬들 역시 이번 주말 경기에서 이강인의 복귀를 기대하며 그의 부상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세계 각국의 PSG 팬들은 이강인의 부상회복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현지 매체는 PSG 구단 측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강인의 부상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며 그가 아직도 구단의 일정에 참여하며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강인의 회복과 함께 PSG는 항상 그래왔듯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 네이마르의 복귀보다 PSG의 신인 이강인의 복귀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이전 경기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 때문입니다. 프랑스 매체 PSG 토크는 이강인의 첫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이 대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선발 출전하였고 경기 내내 아슈라파킴이 마르코 아센시오와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습니다. 25일 알라세로와의 친선 경기에서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명단을 구축했지만 좋은 공격수들의 부재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65%의 공격 점유율을 보였지만 기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통해 공격진의 호흡 불일치와 중원 간격 문제, 압박 타이밍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강인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블레파리스 매체 블루노 살로몬 기자는 이강인이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플레이어가 됐다며 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후한 베르나트와 케일러 나바스와 함께 앉아 경기 내내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번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강인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은 그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이강인의 회복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강인의 부상 회복을 위해 PSG 구단 역시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가 다시 장에 나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강인 한 선수만으로 경기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가 르하부를 전해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는 PSG 팬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패스를 이어받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의 필요성이 절실한 PSG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강인이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번 그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께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